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싱크대에 쓰면 넘쳐요? 근데 이거 지금 물 떨어지는 거는... 잠시만요. 이건 수전에서 새는 건데. 싱크대에서도 넘쳐 올라와요? 싱크대에서 넘치는 게 아니라 바래쪽이 되죠? 이건 지금 여기 수전에서 새는 건데? 수전에서? 대화를 줘보세요. 지금 수전에서 새는 거예요. 수전에서. 수전에서. 지금 수전에서 새는 있네. 이거 봐. 수전에서. 잠깐만. 받아봐요. 수전에서. 수전에서. 수전을 바꿔야 돼. 수전은. 수전은. 잠깐만. 통화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물을 쓰면은. 봐봐요. 쓰면. 여기 새서 타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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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하고 통화 좀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여기. 현장에 도착했어요. 했는데요 이게 싱크대 배관 밑에서 그런게 아니구요 수전 있잖아요 싱크 수전 싱크대 수전 수도꼭지 그걸 쓸 때 그게 이제 고장 나가지고 거기 카트리지에서 물이 타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였어요 네 수도를 교체를 해야 돼요 네 이건 이제 교체를 해드릴 건데 이거 그거 위에 그 수전 좀 잠깐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있어요 타입 좀 보고서 가지고 올라가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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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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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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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꽂아 놔. 뺀다. 큰 것도 끼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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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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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ère. 바뀌면은 쓰는데 되게 불편함 느껴져요. 쓸 땐 필턴대로 해주는거에요. 이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이지린지로.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흔드는. 이렇게 해서. 잡아준 상태에서. 얘를 잡으면 안돼. 얘를 잡아야 돼. 됐고. 추워. 추워. 일단 가운데에 맞춰주면. 웬만하면 다 맞고. 그래서. 수잔 냄새. 수잔 냄새. 여기. 다시. 이번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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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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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